골라주세요. 네, 뽑겠습니다. 빨간색. 열정적이네. 오, 수고하. 오! 보컬팀 고문대견. 이거는 도겸이 된 승관이다. 메인보컬이잖아. 아, 메인보컬끼리 하면 보컬팀 다 하세요. 네, 보컬팀 고문대견. 보컬팀 다 나와서 하세요. 아, 정한이가 요즘 떠오르는 게 약간 고문계의 신입이다, 요즘. 자! 아니, 또 우지군이 또 돌고래 소리에 또 차지나네요. 자, 그러면은 고음 대결을 조슈아 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렘이 파솔로 갈게요. 지금 던져왔네, 지금? 파스. 도. 네. 미. 다. 소. 라. 시. 도. 레. 미. 다. 소. 라. 시. 소. 라. 미. 다. 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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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로. 파파. 소. 라. 시. 라. 시. 아. 시. 형, 쉬어가, 쉬어가. 가서, 가서. 카파. 시. 아. 시.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4, 5으로 갔어. 어, 네네. 4, 5으로. 띠이. 아, 네네. 아, 네네. 더 놓고 빠졌어요, 더 놓고 빠졌어. 네네. 와우 왜 이래요? 뭐죠? 와우 왜이래? 라 라 라 아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한데 이거 약간 애매한데 아우 아우, 웃기고 자, 냉정하게 가위바위보 갑시다 가위바위보 승부가 안 나는데 승부가 안 나는데 그래, 야, 너네 음영 때가 다 너희 다 노래 잘한다, 야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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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형, 형, 형 여러분, 노래 중에서 고흥 씨는 윤정아 아니, 뭐야, 이게 고흥 고흥 야, 잘한다 고흥 가위바위보 배추를 가위바위보